안녕하세요. ANR과 기획을 하고 있는 음악 커뮤니케이터 가치입니다. 오늘 리뷰할 방송은 JTBC에서 새로 시작하는 걸스온파이어 1화입니다. 레타님? 산인님 회사 소속되어 있는 래프라고 알고 있는데 예전에 어느 방송에서 나왔었을 거예요? 그리고 중국인이시고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일 건데 이건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예전에 이분에 대해서 좀 의문이었던 점이 지금 보면 유튜브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거든요? 엄청 많잖아요. 근데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 게 없어요. 뭐로 구독자가 된 거야? 정말로 중국인 분들이 많이 구독을 했다고 해도 구독자가 200만 명이 넘으려면 아니 기본적으로 조회수 10만은 평균 되고 아무리 최근에는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해도 그럼 구독자가 저렇게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 영상들은 조회수가 엄청 많은 영상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초에 조회수 높은 영상들이 전체 동영상 중에 몇 개 없거든요? 영상을 내렸나? 제가 유튜버라서 그런지 그게 좀 신기했었는데 이걸 좀 말하자면 춤도 어느 정도 추시고 랩도 괜찮게 하고 보컬도 어느 정도 되는데 이 한 가지 포지션으로 따지자고 하면은 엄청 잘한다라는 포지션은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솔로 아티스트로서 강점이 있는 건데 여기 뭐 보컬 그룹을 뽑는 방송엔 맞지 않는 거죠. 그냥 한번 무대하려고 나오신 느낌? 네 자네서님 그 서사무엘님의 친동생이에요. 그리고서 활동 경력이 꽤 될 거예요. 근데 창법이 특이하신 편이에요. 코와 광대 쪽 공간과 이 턱 그러니까 입 공간을 이용해서 호흡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소리를 얇게 움직이면서 빠르게 작게 울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소리의 안정성이 조금 떨어지고 톤의 다양성도 떨어지는 스타일로 보이긴 하는데 그런 단점을 이런 음악적인 스타일로 극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 이 무대만으로는 그걸 충분히 극복을 했다고 보여줬고요. 그런 특이한 톤이 가진 장점이 발상에 불안한 단점들을 좀 눌렀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무대에선 자네서님이 이기지 않을까 싶네요. 선우정아님이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선우정아님은 이런 음악적인 스타일 사운드가 아니라 퍼포먼스가 아니라 보컬로도 좀 더 굵게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을 하시는데 자네서님이 호흡이 없이 얇게 소리를 울리기만 하니까 울림을 더 크게 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노래 더 잘할 수 있지 않느냐 노래 더 잘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 창법에서는 울림을 저기서 키우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의 장점이 춤과 노래를 같이 하는 거니까 같이 한 건 좋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로 노래를 할 수 있었으면 그냥 노래만 했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컬 그룹을 뽑는 팀에 나와서 춤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춤도 현재로서 춤을 잘 춘다. 기술이 뛰어난다 그런 건 아닌데 기본기는 좀 잘 만들어놓은 상태인 것 같고 보컬에서도 기본기가 좋은 편이다. 발성은 더 좋아질 필요가 있지만 기초적인 부분들이 잘 다져져 있어요. 그러니까 끄듬까지 음정을 잘 지키고 소리도 거기까지 신경을 쓰면서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보컬 그룹의 한 명으로서 경쟁력이 있을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다섯 명 중에 한 명이니까 오히려 이런 서브 보컬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근데 아마도 춤까지 같이 춘 이유는 이 방송에서 그런 보컬 그룹으로 데뷔하는 것도 좋지만 본인이 보컬만으로 경쟁력이 없을 때 어쨌든 탈락을 하더라도 방송에 나와서 그런 아이돌 기획사에게 본인을 어필하려고 했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 친구랑 다음에 나오는 연속된 친구가 케이팝 학과 아까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미 늦은 거거든요. 대학교를 케이팝 학과로 갔다는 거잖아요. 대학생은 이미 19살 넘었잖아요. 그럼 사실 아이돌 기획사 오디션에서는 연령 제한 때문에 간당간당하죠. 이제. 이제는 이런 오디션 방송에 나와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뭐 엠넷의 플래닛 시리즈 그런 시리즈는 어쨌든 나이가 많아도 들어와서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회사 오디션은 보통 뭐 14살 이전에 뽑죠. 그 위에도 뽑긴 한데 그 위에는 정말 특별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뭐 그거 다 경험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을 거니까 이미 회사의 오디션 봐서는 힘든 상태니까 이런 방송에 나와서 춤까지 추면서 인지도를 쌓으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 김예빈 님 앞서 나온 친구랑 같은 학과 친구인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돌 보컬처럼 노래를 하거든요. 그래도 잘하는 편이긴 한데 다만 소리를 울릴 때 몸 전체를 쓰지 못하죠. 얼굴 안에서만 소리가 울려지니까 울림이 작은 편이에요. 그 안에서 뭐 소리의 밸런스는 나쁘지 않은데 입과 코의 공간 전환이 자연스럽거든요. 춤은 그냥 곁들은 느낌이다. 근데 이것도 냉정히 말하면 이 친구도 지금 아이돌 쪽에는 좋은 회사에서는 기회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노래 괜찮게 하는데 문제가 이 친구가 지금 춤을 그렇게 잘 추질 않고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케이팝에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를 못 부를 거 같아요. 현재로서는. 왜냐면 지금 노래 부를 때 다 그냥 정지해서 부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케이팝에 메인보컬 하시는 멤버 중에서 정지해서 노래 부를 때는 이만큼 부르는 애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메인보컬이 이 정도로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케이팝 애들이 라이브가 다 깨지는 게 춤을 추면서 불러야 되니까. 근데 춤이 너무 어렵거든요. 그 춤만 추기도 어려운데 거기서 라이브를 해야 되니까 깨지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노래 잘하면은 메인보컬 까미네 라고 섣불리 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둘의 대결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현재 보컬 실력만 놓고 봤을 땐 지금 나오는 이 김예비님이 더 좋거든요. 그리고 김예비님도 조금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 근데 보컬적인 측면에서 이수영님의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보컬의 밸런스가. 이수영님이 아직 몸을 잘 쓰진 못하지만 어쨌든 몸 전체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김예비님은 얼굴만 쓰고 있는데 이걸 몸 전체로 사용하게 만드는 게 훨씬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방송은 5인조 보컬 그룹을 만드는 기획이잖아요. 두 사람 모두 메인보컬 스타일은 아니고 도입부나 중간 파트를 맡을 보컬인데 그렇게 치면 그 스타일에서는 김예비님이 좀 더 적합하다. 뭐 그런 이유로 김예비님이 선택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김예비님은 저 상태로 그냥 춤 안 추고 서서 노래할 때 도입부나 서브보컬을 맡을 때는 뭐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요. 아 예. 김예비님이 모델로 이겼어요. 이아름솔님. 뮤지컬 배우로 경력이 이미 많으신 분이고요. 정통파 보컬리스트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아는 참가자 중에서 노래 실력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역시 뭐 이런 메인보컬은 2위 이런 사람들이 하셔야죠. 아 근데 이게 팀으로 갈 필요가 있나? 이분도 그냥 솔로로 해야지. 어쨌든 이 방송에서 어떤 컨셉의 팀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노래 실력만으로 이분을 이길 사람이 나오기 힘들 거다. 나온다면 너무 이 방송이 대단할 것 같아요. 아 와 나영이가 상대인데 나영이가 1라운드에서 탈락 위기겠네요. 이런 노래 실력이면 싱어게인을 가던 뭐 어디 나가던 파이널은 당연히 갈 실력이죠. 이렇게 어려운 노래를 어려운 창법으로 하시면서도 발성이 한 번도 안 나가지 않았거든요. 원래 보컬이었죠. 나영이는 하이브가 미국 현지화 팀을 만드는 오디션 더데비에 나가서 사실 처음부터 줄곧 상위권을 차지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와서 탈락을 했거든요. 저는 나영이를 뽑아야 된다고 말을 했었는데 다른 한국인 멤버 원체가 선택을 받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오디션을 통해서 캣스아이라는 그런 미국 현지화 케이팝 팀이 지금 데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나영이를 보면 아이돌 멤버 아이돌 연습생들의 굉장히 그런 어려운 포지션을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나영이가 아이돌 오디션에 나오면 춤도 돼 노래도 돼 얼굴도 귀여워 이지만 근데 좋은 멤버긴 한데 또 하나의 확실한 장점이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비운이 있는데 또 이렇게 비아이돌 오디션에 나와서는 잘하는 아이돌 보컬 포지션 멤버 이상이 아니니까 또 여기서도 우선순위가 아니게 되고 아이돌 멤버들은 비주얼, 노래, 춤이 같이 섞여서 총점에서 장점이 있는 건데 그것을 따로 떼어서 하나씩 비교하면 높은 점수가 안 되는 건데요. 그 소수의 진짜 비주얼에 강점이 있는 아이돌 멤버 아닌 이상은 다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기가 정말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대중들은 한 가지씩 떼어서 왜 이렇게 못하냐고 비난을 해요. 그래서 나영이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역부족으로 했던 무대가 저는 더 감정입이 잘 된 포인트가 있었어요. 요즘 뭐 르세라핌이라던가 아이돌 멤버들의 그런 보컬 실력이 엄청 비난을 받는 일들이 오버랩이 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뭐 압도적으로 노래 실력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 아름솔님이 이기겠죠. 와 여기서 이나영이 이겼네? 그것도 5대1로? 와 그래도 절대적인 보컬 실력의 차이가 컸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뭐 나영이를 응원을 하지만 결과가 이해가 되진 않는데 그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생각해보면 심사위원들이 각자 상의를 해서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 투표를 각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아름솔님을 투표할 것 같으니까 나는 어쨌든 나영이의 노래가 감동이었으니까 나영이를 찍자 이렇게 했던 게 모아져서 이 결과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투표 시스템으로서는. 어차피 뭐 패자부 할 수는 있을 테니까 소리의 길은 잘 가는데 울림이 너무 적네. 에이프릴이었던 김채연님인데요. 최근에 새 속사를 들어간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방송에 나오고 있는데 김채연님도 기술도 좋고 발성도 괜찮은데 몸 전체를 쓰지 못하고 얼굴만 사용해서 공명을 하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 안에서 소리가 좋았을 때랑 좋지 못했을 때의 차이가 좀 나거든요. 근데 이게 아이돌 멤버들이 어쩔 수 없는 점이 있어요.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는 게 기본이니까 몸 전체로 공명을 하는 발성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몸 전체로 공명을 하면서 몸이 그렇게 움직여 버리면 소리 컨트롤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갖춰놓으려면 되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데 계속 춤 연습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격렬한 댄스가 필수인 아이돌 멤버들은 얼굴 쪽만 공명을 하게 트레이닝을 처음부터 시켜요. 하이브도 그렇고 아이돌 곡에서는 그걸로만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나눠서 부르니까 이터너티라는 AI 아이돌에서 보컬을 제공하는 분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터너티도 잘 아는데 이터너티는 약간 특이한 컨셉이에요. 이게 기존 버추얼 아이돌도 아니고 사실 정확히 말하면 AI 아이돌도 아니에요. 딥페이크 아이돌이라고 해야 할까요? 버추얼 아이돌은 버추얼 캐릭터를 내세워서 뒤에서 사람이 활동을 하는 거고 AI 아이돌은 아이의 AI로 캐릭터도 보컬도 생성을 해서 그러니까 AI 휴먼을 생성해서 활동을 하는 건데요. 이터너티는 보컬은 기존 사람의 보컬을 이용하면서 활동 캐릭터는 버추얼 캐릭터를 사용하니까 버추얼 아이돌에 가까운데 그 버추얼 캐릭터를 사람이 조종을 하진 않거든요. 또 그런 버추얼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버추얼 캐릭터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실제 사람 얼굴을 입혀서 활동하는 방식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사실 저런 딥페이크 인식 기술을 만드는 게 이 회사의 기술인데 그거를 홍보해서 팔려고 하다가 보니까 아이돌을 제작해서 활동시키면서 홍보를 하자 그 방향으로 처음에 갔다고 전 들었는데 어쨌든 그 직후에 훨씬 기술이 뛰어난 AI 아이돌들이 나와서 이 아이돌 마케팅은 좀 실패를 해서 이제 모델이라든가 드라마 쪽에 제공을 하면서 다른 방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도 그런 맨헤락의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딱 보면 저는 이제 사이즈가 나와서 좀 안타까운데 아 이제까지 어떻게 어떻게 활동을 했겠구나. 근데 어쨌든 서브컬처 음악의 스타일 일단 AI 아이돌은 서브컬처 음악이긴 해요. 근데 아까 나오셨던 그 민서님보다 연기도 잘하고 전체적인 선두 적당한 선에서 표현을 했다. 거의 같은 관대. 노래의 기술은 아까 하셨던 분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표현력과 기술력의 밸런스가 더 좋아서 결과적으로 이분의 무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결도 이분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이터너티에는 전혀 이런 보컬이 없거든요. 이런 노래를 안 해서 그런지 난 그래서 이터너티 보컬이라고 해서 노래 잘 못할 줄 알았어. 근데 아직 이분이 몸에 힘을 더 좀 주고 노래를 하는 편인데 노래의 기술은 매우 좋아요. 그리고 몸에 힘을 만약에 빼면서 소리를 정제를 시키면 발성이 좋아지고 소리는 더 좋아질 거예요. 분명. 근데 저는 어쩌면 이런 스타일이면 몸에 힘을 빼지 않고 지금 이 상태로 부르는 것이 저런 개성을 유지하는 편에는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진짜 제대로 된 일본식 우타이테를 해보면 좋을 건데 아마 다 해봤는데 그냥 어떤 마케팅 기획 전략 없이 하면은 뭐 당연히 인기를 얻기 힘드니까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6대 0으로 이소화 님이 승리했어요. 네 방송은 여기서 종료했고요. 역시 JTBC라서 보컬에 좀 더 집중이 되어 있는 분위기예요. 거의 싱어게인 같이. 오늘 방송에서는 아이돌계 참가자분들도 몇 명 나왔었는데 전체적인 보컬 실력이 빌드업보다는 좀 높은 느낌이 들었어요. 2화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역시 10대 20대보다는 30대 40대 이상의 타깃 방송이 느낌이 드는데요. 이 구간이 진짜 어렵거든요. 20대 30대 타깃으로 하는 방송이. 그래서 이게 여성분들이 다 나오는 방송이니까 그런 시청자 같은 여성 입장에서 감정입이 잘 되는 멤버를 선택해서 그쪽으로 잘 연출을 해서 여성 시청자들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빌드업도 방송 1화는 좋았거든요. 어쨌든 이 방송도 1화는 좋게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봐야겠어요. 어쨌든 영상의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방송 2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